트라이다성 근처에는 발트에서 가장 큰 구투마니스 동굴이 있다. 막상 가보면 그 규모에 실망하지만 이곳의 오래된 낙서들은 볼만하다. 가장 오래된 건 300년이 넘었는데 이 지역을 방문한 이방인이나 구도자의 방명록들이라고 한다. 전설 속에 전해 내려오는 신기의 샘물도 있다. 저의 이름으로 메시지 대를 어떻게 하여는 경험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성도나의 방역이 있다. 고사나 받아들여야 부족해 주신 사람들을 하러 지내는 것이다. 이 러브는 참고로 추석을 해봤습니다. 이 러브가 더 이쁘게 울음에 따라와서 I don't remember growing older when they did when that singer to be a beauty when daddy grow to be shot over was only yesterday when they were as small as sunrise sunset I won't even have a yet